안녕하세요 에델린 네일샵 원장 장세진입니다. 저희는 부산 사직동에 자리 잡고 있는 7년 정도 된 네일샵이고요. 분위기는 동네샵처럼 아주 가족처럼 따뜻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네일, 패디, 왁싱, 속눈썹, 속눈썹 펌 여러가지 시술을 다 함께하고 있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능한 정도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델린은 라틴어로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에 맞춰 손님들도 손님들이 내방하셨을 때 귀족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의 그런 마인드가 돼 있고요. 직원 간의 단합을 우선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며 내방하는 고객들이 조금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에델린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신 고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믿으시는 것만큼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에델린 되겠습니다. 편하게 놀러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